퀴즈 약간 펄앤위디엄스 같지 않아요? 느끼지하게 느려 근데 안경줄을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? 아니 뒤로 넘겼어야 됐어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몰드해 보이긴 한데 그치? 모자도 제일 제일 내가 팔순 때 쓸 만한 걸로 챙겼어 한번 보면 안 돼요? 예 저 컨셉이 팔순인데 사실 곱게 늙은 할아버지가 컨셉이고요 근데 이제 컴퓨터 게임은 좀 이따가 아까 할 거 같은데 아무래도 역시 맞고를 하지 않을까 조금 이따 굉장히 재밌을 거 같네요 기대 많이 되고 있어요 그쵸 감독님? 그쵸? 그쵸? 재밌을 거 같아 잘해보세요 중전되고 고기 걸고 하다가 봐 와 겁나 잘생겼어 우와 나랑 정반대야 얘는 이거 어때? 나는 이거 아쿠아맨 아쿠아맨 아 이러고도 가 이러고 이러고 짝까 짝짝 오늘은 위해 면도를 안 하고 왔습니다 저 원래 저 면도를 잘 안 해요 저 수염이 잘 안 자라서 역시 아까 셀카를 찍어두길 잘 했군요 사진 찍어두고 김치님 이거 프리에니에 티슈러도 닦고요 저는 다시 감사합니다.